으 으 그럼 이만 비밀 해 지키겠습니다 따로 랍니까 전부터 열렬히 지지해 왔어요 탐가 놀이에게 빼앗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준다는 바로 그 분 쉿 고마 없어 형제 저 청자 연적을 훔치더니 도둑한테 도적질을 하고 이번엔 술과 고기까지 먹겠다는 겁니까? 장사치라는 걸 하는 소리로 날 죽이로 개경이 자객이 아니냐 땡중이라더니 진짜 스님이 아닌가 기양우가 폐학계 이상한 약을 두두고 있다는 소문이 들고 있어요 고려 왕자에게 시집해 가겠습니다 급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고려의 왕으로 만들어 주세요 고려의 왕위를 얻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승복을 하겠습니까? 저놈을 죽이야 이나 내 사랑이 흩어져 내 가슴이 무너져 내 심장이 부서져 날 아프게 해도 그리워할 사람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서 고마워서 하늘만큼 멀어도 미칠 만큼 슬퍼도 죽을 만큼 아파도 난 외롭지 날 아프게임 날 아프게임 날 아프게임 저녁 날 아프게임 목적 날 아프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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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